다행히 자르지만 아주 매력적인 가수입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쉬워쉬워한 가수 여러분이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가수 우리 어쩌나의 주인공 이지원 씨를 소개합니다 어쩌나 만난 삶이 내 맘속에서 뜨거워 눈치 없이 콧밤한 질문이 시작될 어쩌나 만난 삶 나갈게 나갈게 못할게 안해 어쩌나 멈췄어요 미넘대로 미넘대로 못해도 안한 어쩌나 만난 삶이 그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대 모두가 오늘따라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정말 생각이란다 나갈게 못할게 나갈게 못할게 나갈게 못할게 나갈게도 나갈게도 혼재도 안한 어쩌나 멈췄어요 미넘대로 미넘대로 혼재도 안한 어쩌나 만난 삶이 그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대 모두가 그대 모두가 그대 모두가 그대 모두가 오늘따라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달콤한 생각난다 다쪽에서 만난 삶이 그가 마주치는 동력껏 만나고 싶다